전라북도 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선발 1차 시험을 주관합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제1중고등 9개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7명의 교사를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도교육청은 공립학교 임용시험과 병행해 사립교원 1차 시험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1차 시험을 거쳐 선발 인원의 5배수 내지 7배수를 학교에 통보하며 이후 사립학교 측이 수업 실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됩니다.